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여수 박람회장에서 열린 우수시장 박람회에 하루 평균 5만 명이 넘게 방문했습니다. 과거 행사와는 달리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선보여 전통시장의 변화와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악화로 여수산단 업체들의 불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자각화와 고부가 가치 산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순천시가 가뭄 대비 비상급수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합니다. 최근 상사 조절지 때문에 저수율은 예년의 6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순희 후보자 총장 임용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박진성 신임 총장의 용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순천대 교수들도 정부의 이번 총장 인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국립대학 통제안은 박근혜 정부 극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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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희 후보자 총장 임명해 지역시민사회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인사를 교육부와 청와대의 독선이라고 비판한 이들은 박진성 총장의 용퇴를 부탁한다며 직접적으로 신임 총장의 거취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대학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시작됐다. 이순희 후보자가 용퇴를 하게 된다면 권질적 문제를 받아잡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전체 교수 투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장 인사에 반대한다는 교수는 90%에 가까운 190명. 교수들은 곧바로 전체 회의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내부 반발은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1순위 후보자 정순광 교수는 구성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자칫 1순위와 2순위 후보자의 개인적 대립관계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가 깼다라는 것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구성원들이 조금 좌절과 자괴감 이런 것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의 혼란만 불러온 채 내부 구성원들의 공감대도 얻지 못한 정부의 총장 인사. 박진성 신임 총장의 행보에도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 주말 여수에서 열린 우수시장 박람회에 하루 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3일부터 3일간 3개 박람회장에서 전국 114개 전통시장이 참여한 제12회 우수시장 박람회에 모두 17만 명이 방문해 1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 시장 박람회와는 달리 전통시장에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미래관과 특성화관 등 전통시장의 변화와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 악화로 인한 여수산단 업체들의 불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공단 여수광양지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8조 225억 원을 기록했던 업체 생산 실적은 지난해 86조 6천억 원으로 11.6%나 줄었습니다. 올해도 유가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재고 손실과 제품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데다 주수출국인 중국 자금률이 계속 높아져 매출액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단지 공단은 업체마다 이 같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사업 다변화와 함께 고부가 같이 생산품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여수 문화방송과 광주, 목포, 전주 문화방송 등 호남지역 문화방송 4사 체육대회가 오늘 여수 진남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호남 4사의 화합과 우위를 다지고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이번 행사에는 여수와 광주, 목포, 전주문화방송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족구와 줄다리기, 달리기 등 3개 종목에 걸쳐 경기를 펼쳤으며 변화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보다 알찬 방송으로 지역민들에게 다가서는 문화방송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수시와 서울시 노원구가 자매결연을 하고 협력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여수 엠브로텔에서 서울시 노원구청과 자매결연 협정식을 갖고 지역특산품의 판로개척과 각종 재난재해 사고 때 교류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우수행정시책에 대한 정보교환과 노원구 공무원들의 연수와 휴양장소로 여수지역의 마이스 시설을 활용하는 등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역방송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난과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역방송이 붕괴되면 지역공동체가 함께 무너질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서울국회에서 이만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5년간 18개 지역방송사에서 퇴직한 직원은 390명. 전체 직원의 30%에 해당하는 인력이 퇴직한 반면 같은 기간 신규 채용인력은 81명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존립기반이 되는 재원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방송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방송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후속 방안들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지역방송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문화 창달, 또 국민의 알권리,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적인 토대가 확실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방송광고 결합 판매 제도는 지역방송사업자의 지역 프로그램 제작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고 방송법과 방송관련법에 지역방송 편성 규약 등의 내용을 추가해 지배주주의 전행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역방송사가 무너지면 지역공동체도 함께 붕괴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중앙에 의해서 지역이 뭔가 자율경영이나 독립경영을 할 수 있는 책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이런 밑바탕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번 토론회는 지역방송의 위기에 대해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현실적 대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환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사업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어제 주철현 시의장을 만나 경도 복합리조트 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역의 미래와 남해안의 균형 발전을 위해 오는 12월 경도가 복합리조트 지구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여수 방람회의 사후 활용 차원이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은 차원에서 여수 경도가 선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 정현복 시장의 업무 지시가 대부분 이행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양시가 민선 6기 출범부터 올해 3분기까지의 시장 지시사항 추진 상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총 359건의 지시사항 가운데 327건이 완료되고 32건이 추진 중에 있어 91%의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